진짜 오늘 진짜 다들 너무 고생 많았고 진짜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요. 아직까지 계신 분들 중간에 4시간 정도도 그렇고 힘들어서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진짜 끝까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재밌나요 오늘? 재밌나요? 네.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요. 진짜. 매주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귀여워. 저희 지금 4시간 더 복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귀여워. 대박이에요. 좀 지쳐 보여줘서 미안한 마음이 힘드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하나요. 여보세요. 나 내 집하고 진짜 나은데.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진짜 우리 베디들도 너무 고생 많았고, 예뻐요 또? 베디야, 석배모사도 더 놀라운 거다 저 석배모사요? 혹시 몰라요 평초리 가 너 나 좋아하는 거 너무 알아? 베빛나 씨! 베빛나 씨! 베빛나 씨! 제가 렌시한테 뭐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나요 저한테 얘기해준다 했잖아요 렌시 씨 가서 들으세요 날도 언니가 저에게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유은재 씨! 유은재 씨가 오질 않습니다 유은재 씨가 오질 않아요 유은재 씨 때문에 끝날 수 없겠군요 뭐라고 했어요? 망가 darse problema 얹기오 김나윤 클레오판트라고 그랬 Zer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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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보다 더 힘들면 어떡해요 4시간? 어 10시간 뒤 첫 차 타고 가자 첫 차 타고 아 다들 첫 차 알아봐 막 끝나니까 야식 너 너요? 야식이요? 여기 음식물 괜찮아요? 아쉽다 먹고와요 먹고와요 저 여기가 계속 웃겨요 진짜 웃겨 노래 하나 불러도 노래 노래? 땡불 이 발이 다시 쳤어요 땡불 너는 이 발이 너무너무 길어로 이제 쳤어요 땡불 난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근데 다 틀렸어요 몰라 그냥 따라하면 뭐야 사랑해 잘 못하겠어 아직 잘 못하겠어 모기 살짝 모기 살짝 가봐 김나연씨 김나연씨 양방이 아닌 김나연씨 부르지 마 뭐야 양방이 숨겨쓰지마 언니 여기도 가볼까 언니 저 좋아해요 왜그래요 너가 나 좋아하잖아 정말 너가 나 좋아하잖아 낸시가 저 너무 좋아해요 낸시가 절 다 좋아해요 근데 지금 괜찮아요 여러분 내 시간동안 도우를 못 봤어요 왜 나 너무 좋아하는거야 여러분 낸시가 저 너무 좋아하는데 어떡하죠 오랜만에 뭔가 뭐지 왜 이렇게 짱콤한 것 같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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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짱콤한 것 같은데 아닌가 안돼 젊어 굶고 첫차 타고가 좋다 아니야 가야지 잘한다 잘한다 이거 봐 뭐야 잘한다 아니 되게 크다 네네 네네 아니야 우리 간박 가야할거야 우리 막차는 타자 갑니다 아니 지금 밑다려요 졸려요? 응 내가 볼 땐 안되는데 내 시간대 잘 보네 아직 팔팔한 사람 몇몇있고 닥터링인가요? 할부를 거에요 하지만 손 하지만 당신 가서 얼른 자야되요 어디 내꺼야 민지지 어려서 그렇다 왜요? 어려서 그렇다 누나는 말이야 우리 사진 찍으면 맨날 저 여기 있지않아요? 그죠? 아 어떤 사진 같이 올리죠 아니 오늘 그때 어디갔어 하이 가요? 가는거야?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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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천차 타고 천차 다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가서 놀아보면 돼 다시 가서 놀아보면 돼 어 어 근데 나 아직 밥 한 끼도 안 먹어 이제 야식이니까 야식은 역시 야식은 역시 조금 덜 부담스러운 소곱창 자 곡팔 곡창 닭발 못 먹는 사람들은 치즈 닭갈리 뭐야? 왜 닭갈리 말하니까 고마워해? 치즈 닭갈리 장인 장인 강남 강남 니 맛있다 했잖아 갔다 와 아니요 친구랑 먹으러 갔다 그랬잖아 신수랑 먹었잖아 신수랑 먹었잖아 신수랑 안 돼 신수랑 안 돼 신수랑 안 돼 언니가 먹고 싶다 해서 제가 언니 기다려주고 잖아요 어 맞는데 그러고 나도 먹었잖아 오 나 저는 다 먹고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먹었잖아 그러고 나서 따라와서 먹었거든요 그냥 먹었지 뭐야 이현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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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RO MIRO 끼지않아 눈알속에 뛰어 넘은 걸 There's not enough OK 하lere 상처를 많이 해봤는데 이현아 여러분 이제 캠프파이어 롤링페이퍼 자 여러분 얼른 환복합시다 잠옷으로 허정아 챙겨왔지 얘들아? 나 잠옷 챙겨왔어 챙겨왔지 루키야? 진심으로 멋진 분? 진심으로 루키야 내가 루키라고 지어줬는데 여러분 저희 이제 막방인데 그거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맞죠 여러분 고마웠어요 네? 막방통안 여기가 우리 집이죠 여러분 막방통안 너무 고마웠고 5주 동안 너무 고마웠고 오늘 팬사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맞죠 맞죠 저희는 팬 분들이랑 오래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막방 소감 멤버들 선착순 한 명 네 선착순 한 명 저 안 듣고 있었는데 저 선착순 한 명 뺐지? 뺐고 간 거 니가 뺐고 간 거 니가 뺐고 간 거 니가 뺐고 간 거 진짜 진짜 작은 커피라고 안녕 죄송합니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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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 다 우리 사볼까요? 일률로 정렬하세요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이혜민 교관이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돼요 안 받으면 안 돼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려놓는다 저풀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제가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착한 사람들은 보여요 우아 되게 솔직하시죠 여러분 마지막 왜 졸려고요 여러분 막방 정말 너무 고마 5주 동안 너무너무 고마웠고 마지막 팬사도 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할 거예요 내가 등 돌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찾았어 네 걷기를 오시는 분 오오 네 같이 걸어요 여러분 우아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그럼 이만 가볼까요? 어떻게 다 빨리가 여러분 우리 메리들 시청자님과 얼른 인사하고 갑시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둘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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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민호씨 저는 사자자리에요 사자자리 사자자리 근데 그때 시간동안 내가 왜 또 구별했을까 안녕 맛있겠다 먹어요 여러분 네 잘했어요 오늘 길었지만 또 하나 좋아했어요 안녕 안녕 재밌었어요 집에 가요 여러분 안녕 고마웠어 안녕 안녕 바이바이 고마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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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나들 대빵 corresponding 복